아아 저 인사 먼저 한번 드려볼까요? 둘 셋 Go Run! 안녕하세요 하이키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맞아 이렇게 의인님들이 풀린 콘서트에 저희 하이키가 참여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너무 영광인데요 아 네 진짜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계실 줄 몰랐 거예요 여러분 맞죠? 감사합니다. 사랑해요. 많이 더우시죠? 아니요. 그럼. 저희가 딱 은혜가 끝나니까 그래도 그늘을 조금 줬어요. 맞아. 바라보고 싶어요. 근데 저희 얼굴 좀 잘 쳐다보실 수 있으시겠죠? 괜찮으신가요? 어. 아, 다행이다. 저희가 빙클린 콘서트에 참여한 만큼 꼭 전해드려야 할 말이 있는데요. 아, 맞아요. 오늘 저희 꼭 준비한 브랜드가 있어요, 여러분. 저희 댄스, 댄스 커버 목 많이 올려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꼭 전달하고 싶었는데요. 많은 팬분들이 저희 댄스 퍼포먼스 많이 커버해줘서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하지만 근데 유튜브에 올리기 전에 꼭 한 번 더 고민해보고 댄스 커버를 올리셔야 합니다. 알고 계신가요? 네! 알고 계신가요? 그리고 커버 커버 댄스도 저작권이 있다는 점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그리고 저희가 다음 보여드릴 곡은 2집의 럭이라는 곡인데요 아시나요? 네 같이 즐겨주실 거죠? 날도 더운데 너무 많이 와주셔서 감사하고 너무 굉장히 신나는 곡이니까 이 뜨거운 열기 그대로 이어서 확실하게 너무 많이 많이 해주시면서 즐겨주세요 감사합니다